이솔정보통신 터치 시스템 기능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큰 대형의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본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동시에 파워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도 같이 동시에 놓고서 사용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제가 마킹을 하면서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또 색깔을 선택을 해서 중요한 부분에 판사를 해가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전체적으로 칠판을 놓고서 제가 여기서 어떤 글자를 써가면서 마치 일반 칠판에 쓰듯이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고요 또한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이와 같이 보조 칠판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한 화면을 끌어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대형의 와이드한 화면을 띄워놓고 제가 이제 보조로다가 쓸 수도 있고요 또한 위아래로다가 내리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다가 아주 효과적인 그런 기능의 그런 제품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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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